안녕하세요. 해기역사거리 열린부동산입니다. 진공공에 근무하는 열린부동산은 바로 해기역사거리에 있습니다. 뉴스에선 방울 중지에 보이죠. 제가 근무하는 열린부동산입니다. 열린부동산은 해기역사거리에 있습니다. 해기역사거리에 바로 이게 해기역사거리입니다. 해기역사거리고 이게 청량기로 가는 길이고요. 저기가 경이대로 가는 길고 이쪽으로 돌아가면 해기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해기역사거리에서 경이대쪽으로 가고 외대로 가는 길 옆에 이 사거리에 열린부동산이 사거리에 있습니다. 저기 진공공이 근무하는 열린부동산 해기역 열린부동산입니다. 사거리에 행단보도 앞에 하나은행이 있고 LG유플러스였습니다. LG유플러스 옆입니다. 베라차 캠퍼스에 있죠. 베라차 캠퍼스 보이시죠. 베라차 캠퍼스 바로 옆에 열린부동산 보이시죠. 자 저는 넘어서 가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열린부동산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유학생 이렇게 베라차 쪽으로 이렇게 바로 옆에 가고 있습니다. 자 류시아시아 방어 중저 이렇게 나오고 해기역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공공이 근무하는 열린부동산입니다. 열린부동산에 들어왔습니다. 제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열린부동산. 저 자리입니다. 네 저 자리입니다.